한국국토정보공사 네 그러면 바로 오늘 시장 마감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정보공사 우리 박지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새해 첫 출연이시군요. 네 첫 출연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인사 나누는 것조차 너무 호사인 것 같습니다. 네. 새해가 조금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처음 출발은 첫날만 조금 올랐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빠지니까 사실 1월 효과다 뭐다 기대하신 분들 조금 있었을 거고 이럴 거면 작년 연말에 왜 샀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요새 외국인 기관 매도가 꽤 특히 기관의 매도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게 시장 하락을 좀 유발하고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최근 3거래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 동심 매도가 나오면서 진짜 3거래일 이제 하락폭이 조금 줄어들 법도 한데 하락폭이 더 키우면서 떨어지니까 이건 충격이 조금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를 보면요. 3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33포인트 하락한 것도 꽤 크게 하락한 건데 코스피가. 네. 코스닥이 29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1.1% 코스닥은 2.9%가 하락했으니까요. 네. 코스닥의 충격이 굉장히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이 3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뭐 한 7% 가까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천선을 깨고 내려가서 980포인트의 장을 마감했고요. 뭐 오늘 뭐 상승 종목 수는 한 400여 종목뿐이 없었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수급을 보면 수급을 보면 오늘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2,800억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1,800억 매수했는데 기관이 4,800억 매도하면서 코스닥 하락에 좀 영향을 미쳤고요. 아 코스피입니다. 죄송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1,200억 기관이 2,400억. 그러니까 일별로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거래일 연속 외국인 기관이 연속에서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당락이 끝나고 배당락 1부터 지금 하루도 안 빠지고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팔고 있다. 파는 이유가 있나요? 배당락 전에 많이 샀거든요. 배당락 전에 많이 산 이유는 몇 가지를 추론을 해보면 배당을 안 받는 그런데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많이 안 주니까 배당을 안 받는 것보다는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한다든지 이런 물량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11월부터 지금 두 달 동안 외국인 기관이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14조 원을 매수했거든요. 그런데 그 물량들이 배당락부터 지금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배당을 받기 위해서 연말에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는 건데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프로그램 매매이기 때문에 또 나오는 프로그램이 형성이 되면 물량이 쏟아져요.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1월 초에 나오기보다는 이전 사례를 보면 1월 중순 이후에 나오는데 이번에는 시장이 조금 약간 부정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쏟아지고 있는 거고요. 들어온 만큼 쏟아지는 거죠. 저희도 이걸 해마다 겪으면서 저도 경험을 했었던 게 뭐냐 하면 한국에서는 배당을 받았을 때 성공한 역사가 별로 없습니다. 배당 몇 퍼센트 받으러 들어갔다가 솔직히 시세락이 훨씬 더 커서 배당이 엉망이 되는 사례들이 되게 많아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배당과 관련해서 조금 배당을 위해서 투자하라고 얘기하기에는 배당도 받고 시세도 좀 괜찮은데 그게 아닐 건 배당을 위해서 들어가는 거는 아직까지도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1월 예를 들면 중순 이후로 보통 나오는 상황이 일반적이면 갑자기 지금 초거부터 막 쏟아져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그만큼 시장이 불안했기 때문이고요. 시장에 대한 불안이 결국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선물 시장에서 흔히 얘기하면 우리 빼고 데이션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고 선물에서 나오는 조건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향후 시장에 대한 전망이 다소 불안할 때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왜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시장에 대한 불안이라는 게 결국은 그렇게 좋게 보는 건 아니니까 불안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연준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이 있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차장님 말씀 조금 더 덮고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네. 그 불안감의 원인은 이제 통화정책이거든요. 12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던 것보다 조금 더 매파적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또 미국 채 10년물이 오르던데 어제 1.7%까지 갔거든요. 작년 3월 달에 1.77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1.7%를 넘어섰습니다. 2년물도 0.8%까지 올랐고요. 아마 금리는 더 빠른 속도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6월 인상론 이것보다 3월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이제 의사론 곱게 하고 나서는. 그리고 3번 올리는 것보다 4번 올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테이퍼링뿐만이 아니라 금리 올리고 나면 일정 시점에 연준의 대체조표를 줄이겠다 이런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양쪽 완화에 반대되는 진짜 양쪽 긴축을 한다는 거죠. 긴축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원래 이제 12월 fomc 이후에 미국 채 시장이 반응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좀 뒤늦게 큰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리가 오르면 사실 성장주에는 타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정말 성장주가 무섭게 떨어졌거든요.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 카카오가 5%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내외로 떨어졌더군요. 그리고 게임주들 위메이드 컴투스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이런 것들 두 자릿수씩 하락을 했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떨어져서. 카카오는 게임즈도 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카카오 그룹주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했어요. 가격이 아주 많이 떨어졌더군요. 네. 엄청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지금 카카오가 3거래일 동안 한 13%가 떨어졌고요. 카카오 페이도 지금 대표이사들이 주식을 팔았다. 이런 논란 때문에 좀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도 14% 이렇게 하락을 했고 카카오 게임즈는 오늘 하루에만 14%가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14% 하락했고요. 3거래일 동안 20%가 넘게 하락을 했어요. 인터넷 관련된 주들 게임주들 오늘 아주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네. 반면에 그래도 자동차 얘기하기 전에 환율도 참 안 좋았죠? 1200원 넘은 것 같은데요. 네. 오늘 4원 올라서요. 1201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나온 보고서인데 지금 12월에 무역수지가 적자였거든요. 무역수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19년까지의 무역수지 평균이 한 790억 달러 정도인데 작년에 200억 달러 중반대였어요. 한 3분의 1 절반 정도로 줄어든 거죠. 그런데 추이를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12월에는 적자가 났고요. 그래서 1분기에는 이 추이로 간다면 1분기에는 무역수지 적자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나면 지금 안 그래도 달러가 강세인데 달러가 강세에다가 무역을 해서 돈이 빠져나간다? 이거는 원화의 약세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1분기에는 조금 한율이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시장의 하락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겹친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배당 이후에 다시 프로그램에 의한 매도 그게 몰린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몰린 데에는 좀 일찍 몰린 데에는 시장에 대한 불안감. 그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FOMC 의사로 공개가 됐을 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금리 인상 더 강한 금리 인상에 플러스 긴축까지 아마 올 것 같다는 그 불안감이 시장을 좀 자극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연준과 관련해서 제가 며칠 전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여러 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연준은 이미 지금 가장 크게 해야 될 게 기대 인플레이션을 차단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내가 꺾을 수 있다라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이미 아시다시피 지난해 연준이 오판을 했어요. 물가가 일시적이다라고 잘못 판단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시장이 원래 한 발자국 나아가야 되는데 못 나아간 거거든요. 12월에 할 때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해서는 연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라는 이런 신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예상보다 더 강하게 발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면 몰랐는데 사실 대처가 늦었어요. 잘못 판단한 바람에. 그럼 여기서 시장보다도 몇 발자국 더 나가서 내가 더 세게 해야 사람들이 연준이 되게 매파적으로 변했어 라고 생각을 해야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연준이 쥐게 되고 연준이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쥐게 되면 신뢰까지는 아니라 연준이 매파적이니까 이게 매파적이라는 얘기 안에는 잘 보면 연준이 그러면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겠나라는 얘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실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했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향후에는 이거보다 더 강하게 할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제일 세고 그 다음부터는 이거보다는 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연준이 제일 중요한 건 이제는 다시 시장 통화 정책에 대한 그런 신뢰를 내가 다 신뢰를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가져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얘기는 아마 제가 여러 차례 명의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을 겁니다. 실제로 연준이 11월 달부터 좀 약간 매파적으로 하면서 기대인플레이션이 떨어졌다가 12월 20일부터 또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제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또 다시 살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연준이 약간 이런 말은 좀 블러핑? 블러핑 아닌 블러핑을 쳐서 약간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추려는 그런 의도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연준은 늘 시장보다는 조금 더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세게 어느 방향이든 그렇게 가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원래 쉽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오판한 적이 자주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좀 굉장히 큰 실수를 하는 바람에 만회측에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그러면 희망 고문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언제 진정이 될 거냐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일단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까지 가야 됩니까? 왜냐하면 연준 입장에서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조건을 반드시 달았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할 건데 이거는 반드시 지표를 보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 우려가 더 커지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음 주 12일 13일이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 그다음에 ppi라고 불리는 도매 물가 지수가 발표가 돼요. 그런데 이 물가 지수가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현재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 에너지 가격 때문에 오른 게 그 지난달이었기 때문에 12월 에너지 가격들이 많이 내렸었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물가 지표가 생각보다 많이 꺾일 거고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물가가 그럼 ppi일 수도 있겠나라고 얘기하면 오늘 지금 있었던 이 우려가 다소 완화되는 시기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됐었을 때 지금 조금 어려운 이 성장주들도 일단은 바닥을 다지는 것까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일단 한번 숨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하락의 원인 중에 어떤 분들이 채팅창에 적으셔서 대신 여쭤보면 엔솔 LG 엔솔에 대한 공모자금 그거 때문에 기관들이 좀 회수를 일찍하고 준비할 그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돈이 좀 빨려들어갔을 가능성? 뒤에 최천규 본부장님도 나오시지만 실제 그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오스템 임플란트 영향이 더 커요. 오스템 임플란트요? 오스템 임플란트 때문에 펀드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펀드 환매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사실 오늘 코스닥 떨어진 게 이 영향도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먼저 빼는 게 장땡이겠죠. 요양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오늘 잘 보시면 원래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시장을 결정하는데 외국인들 오늘도 샀어요. 삼성전자도 사고. 그런데 결국에는 오늘 의외로 최근에 배당과 관련된 물량이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원래 빠져야 될 부분보다도 네이버 카카오도가 더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너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어떤 수급적에 꼬인 부분들 이것 때문에 원래 빠져야 될 부분보다도 더 많이 부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번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쪽은 오늘 분위기가 그래도 좀 괜찮았던 것 같고요. 특히 글로비스가 좀 많이 올랐죠? 네. 어제 장 마감 후에 이제 글로비스 지분 블록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거래법상 이게 규정이 바뀌어서 일관무라지기 규정이 대주주가 원래 30%까지였는데 이게 20%까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10%를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정봉구 회장님이 가지고 있던 6.7% 그다음에 정의선 회장이 갖고 있는 3.3% 이거 합쳐서 이제 칼라일 그룹의 10%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둘이 공동보유자로 선정해서 특수관계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지분상의 좀 리스크가 사라졌다. 그리고 이게 또 바로 어떻게 보면 블록딜 해서 이게 바로 팔리면 이거 오버행시가 있는 거 아니냐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그냥 팔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 칼라일 그룹이 4천억을 투자를 하고 하나은행에서 2천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3년 기간으로. 그래서 3년에는 안 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데 대주주 지분 매각 시에 동반 매각할 수 있는 청구권을 주게 됐거든요. 그래서 정의선 회장이 이거 팔 때는 나 같이 팔 거야라는 옵션을 부여를 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볼 때는 이거 현대차 그룹이랑 같이 갈 거구나. 라고 하면서 글로비스 입장에서는 오버행시도 해소되고 최근에 실적도 좋고 저평가였는데 이것 때문에 못 올라간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고요. 현대 모비스도 주가가 올랐는데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함으로써 현대차 그룹이 순항 출자구도를 풀고 지배구조로 다시 개편하려고 하는구나. 2018년도에 한번 시도를 했었다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시도를 했냐면 글로비스와 모비스 이거 두 개를 합병하려고 그랬어요. 모비스의 as 부분이랑 글로비스랑 분사를 해서 글로비스랑 합병하려고 했는데 반대에 부딪혀서 실패를 했죠. 그래서 이제 3년이 지났죠. 4년이 지났죠.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순항 출자구조는 풀어야 되니까 정유선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모비스도 어찌 됐든 간에 모비스가 현대차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모비스 지분을 늘려야 된다라고 시장에서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비스가 주가가 오늘 좀 올랐고요. 현대차 전반적으로 주가가 그룹이 현대차 그룹이 전반적으로 주가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업도 오늘 괜찮았습니다. 최근에 오늘뿐만이 아니라요. 최근에 한 몇 거래일 동안 경기 민감주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중에 조선업도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가 8년 만에 최대 실적 나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조선업들이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악 이렇게 주가가 현대미포조선 주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지금 작년에 발주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경목현상 생기면서 컨테이너, 벌크선 이런 것들 발주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1671척이 발주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57.6% 이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57.6%가 증가한 거고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점유율이 2020년도에 36.4%, 2021년도에 37.6%로 계속 상승하면서 신조선 발주가 조선사들한테 유리한 컨테이너, LNG선 이런 쪽에 집중됐기 때문에 실적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조선업들도 사실 작년 초에 꽤 좋았다가 발주 때문에 꽤 좋았다가 하반기에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어서 약간 분위기가 작년 초 같은 분위기가 좀 나오는 오늘 철강도 어제 그제 철강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포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철강, 조선, 자동차, 경기 민감주들이 최근 들어서 금리 상승과 함께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구체적으로 우리 박재영 차장님과 좀 알아봤고요. 잠시 후에 오실 우리 또 최창규 본부장님도 아마 ETF 측면에서 또 오늘의 시장을 아마 좀 분석을 좀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시장 마감 상황 정리해 주신 한국투자증권 벤키스의 박재영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투자증권 벤키스의 박재영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